오늘은 모스크바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성바실리 대성당이랑 크렘린이랑 볼쇼이 극장 이런게 있는 붉은광장 쪽으로 가볼건데요. 가장 큰 목표는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건데 미리 예매를 하거나 하면 1인당 30만원 정도? 굉장히 비싸요 공연이. 근데 공연이 다가오는 시간에는 입석 티켓을 푼대요. 한 100루블 정도에도 볼 수 있대요. 그걸 지금 구하러 나왔어요. 이게 지하철이 되게 특이해요. 하고 카드를 받고 제가 또 들어가야되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굉장히 잘일려있는걸로 유명해요.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4위입니다. 지하철이 거의 1분마다 한 번씩 와요. 엄청 빨리 와요. 바로 왔죠? 달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 나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수야 이번 역에서 내려야돼. 여기서 무슨 박물관 같아요. 목소리가 울려. 수야가 울리게 말한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나가요. 예뻐 저기 봐. 일단 우리는 여기 구경하기 전에 저기부터 빨리 가자. 돌쇼이. 어 맞아. 뛰어 뛰어.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응. 어디가? 저기 멀리 보이는게 보이소이 부산인데요. 뛰어 뛰어. 여러분 여긴 모스크바에요. 돌쇼이 왔는데. 티켓 어디서 사야 되지? 너무 distraught. 감사합니다. 이따가 해서. 저 치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예. 치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산자 izquierdo? 12개째로. 저 치킨을 구할 수 있을까요? competitor 사야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굴로네. 얼마나 배달? 응? 15,000불. 그러면 뭐 오빠 그치? 예산 추가야 100루블에 볼 수 있다고 했는데 7500루블이야 잠깐만 7500루블이면 얼마야? 둘이 해서 15000루블이면 얼마야? 23만 둘이서 만약에 23만원 보고 벌거면 30만원짜리 피켓이 예매했겠지 못보는건가? 응 괜찮아 근데 이게 하늘의 별 따기래 진짜로? 몰라 그냥 내 생각이야 되게 비싸다 당연히 비싸야지 엄청난 공연일텐데 아쉽다 아쉽네 여긴 뭐지? 그냥 건물 아니야? 그치? 의미없는 건물인데 이렇게 생긴거 아니야? 메트로 건물이다 지하철역이야? 응 정말이야? 역시 모스크바는 겨울에 와야 제맛이야 그니까 저기 아닐까? 크리스마스 마켓? 그런가보다 헐 허 뭐야 여기가 크리스마스 마켓이야 우리가 어릴때부터 봐왔던 테트리스의 상징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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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수야야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약간 그런거 같아 영화 속에 나오는 만세 곳곳에 사진 찍으신 분들 근데 되게 조그마해요 조그마한데 너무 예뻐 영화 속에서나 보던게 눈앞에 펼쳐져 있네 맞아 우리나라 애기들도 이런거 많이 보고 자라야 하는데 응 그치 이런거 많이 뿌렸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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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뭐지 이거? 앞에 이거 뭐지? 이 컨테이너 박스 뭐지? 공마하나 본데? 이거 좀 너무한데 정말? 한국에서 왔어 바실리 대성당은 여기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여기 가로막고 있네 와 이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입구가 어디야 어? 못들어가나? 이거 지키고 있잖아 클로우스? 아 클로우스? 아 이거 가는데마다 다 닿네 뭐 여기 안에는 못들어가 보지만 형 우리 이제 어디가 아니 여기가 다 가는데마다 입구 입구 컷이야 우린 왜 그런지니? 우리 행색이 토라해서 그래 밥 먹으러 가려고요 조지아 요리를 파는 식당이 꽤나 형이 좋은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요리가 그렇게 맛있대요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 웨이팅 있다 근데 음식이 거의 안나왔어 1층밖에 없나? 그런가봐 냄새는 진짜 좋아 보니까 다들 방금 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왜 가는 데마다 일해? 오늘은 좀 운수가 안 좋은 날인가 봐 딴 데 가면 되지 여긴가봐요 여기는 넓다 왜 아무도 없냐? 사람이 없어 맛집은 아닌가? 치킨은 3 2에 비프 앤 퍼프 3 레몬에이드가 나왔어요 내가 완전 좋아하는 맛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지 아껴 먹어야지 내가 다 먹을거야 그러면 다 쏟아 비프 앤 포크 카차 뿌리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먹는거에요? 치즈에서 먹는거 같지? 우와 먹어봐 그냥 무조건 맛있는 맛일 듯 치즈피자 치즈피자 이게 소고기 돼지북이예요 하나 먹어볼게 하나 먹어볼게 육즙 육즙 육즙이 대박이야 음 음 음 와 맛있는 맛이다 동남아 냄새나 하하하 아주 배불리 잘 먹고 나왔어요 원래 오늘 볼쇼이 극장 가서 이쪽으로 공연도 보고 성 바실리 대성당에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원래 가려던 식당도 갈 줄 알았지만 모든게 다 꼬여버렸어요 그처럼대로만 되면 이게 여행이 아니지 맞아 매번 원하는거가 다 이뤄질 순 없잖아 오늘처럼 안되는 날도 있고 한거지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희는 내일 오크바를 떠나서 우쿠케가 있는 무르만스크로 갑니다 무르만스크에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 건강하세요 안녕